아 향기 좋고 경치 좋고 이것이 무릉도원이네. 오늘 내 향도 좋지 않았어? 한번 섞어봤는데. 여인의 향기가 이리 좋은데 왜 니 향을 만들냐? 그래도 이 중에 큰언니 취향 하나쯤은 있겠지? 그치? 나중에 본 향랑 있습니다. 향랑요. 나중에 본 향랑 있습니다. 자네도 도전해보시게. 이게 뭐... 이건 그 재수없는 양반 관계인데? 단면... 성금? 하... 이거네... 이거네...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너만을 기다려온 나야 나 나야 나 니 맘을 놓칠 사람 나야 나 나야 나 나야 나 마지막 다른 사람 나야 나 나야 나 불통이요. 다음... 다음... 이제... 이리etu... 이거네... 이거네...